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가슴에 피 눈물이 난다 정경심 교수가 9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문장입니다 밤새 울다가 눈이 통통 부어 2차 소환에 임한 딸에는 또 눈이 통통 부어 밤늦게 돌아왔다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딸과 아들 모두가 검찰에 소환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비통한 마음을 같은 부모 입장에서는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이란 사람을 나무라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부모가 사는 것은 자식 때문인데 자식을 보호할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그냥 본인이 내려왔으면 자식 부부는 조금 가릴 수 있지도 않았겠냐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부모 입장에서 이해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자기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자식들을 사지로 내보내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 한탄이 조국을 보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조국을 잘못을 두둔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부모된 마음에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왜 저렇게 우둔한 짓을 해서 가족 전체가 그냥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느냐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 두 교수 부부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을 텐데 의대 공부가 보통 사람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공부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잘 몰랐는지 딸아이를 키우다 보면 적성도 맞지 않고 의대를 공부할 만큼 그런 능력도 되지 않고 본인도 의사가 대학에 드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서울대 의전원을 지원하고 부산대 의전원을 그렇게 지원해서 들어보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의대 공부에 대해서 한 의과 대학생이 써놓은 글을 우연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아는 일이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의사 공부, 의과 공부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좀 이해시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왜 굳이 절 의대를 가시고자 하는지 참 의대생으로 생활을 써줍니다 이런 글을 인터넷상에서 제가 찾고 참 동감하는 바가 많아서 여러분의 정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좋은 정보입니다 본인은 의과 본과생입니다 예과 1학년 때는 다른 과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예과 2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의대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선행 학원과 똑같다 이때부터 고3 생활이 다시 시작되고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자면 안 될 정도로 수면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과 2학년부터 본과 1학년이 되면 몸에 있는 뼈를 암기하는 것은 그냥 기초 수준이고 뼈 안 성분부터 뼈 구조 구성 길이 굵기들을 다 외워야 된다 본과 1학년이 되면 벌써 잠은 4시간 이상 자는 일은 드물고 친구들끼리 놀러 갈 생각은 일치하지 않고 술도 일치해 마시지 않는다 본과 1학년이 되면 본과 1학년부터 해부학교실에 들어가는데 해부학실에서 시체부패방지 약 때문에 해부학실을 들어가자마자 이 학생 가운데서는 구토를 하거나 토해가는 친구도 많고 진짜 드라마나 영화처럼 기절하는 학생들도 나온다 이 학생 이야기입니다 남자애들은 공부만 하는 체력이 떨어지는 비실비실한 애들은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 공부도 서서하기 때문에 체력이 소진되어 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해부학시험이라는 것이 땡시라는 게 있는데 해부학실 테이블마다 시체를 올려놓고 시체마다 30분씩을 관찰하고 주어진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30조가 지나면 패스하기가 힘들다 이런 가정을 조국의 딸이 다 그치면서 유급이 된 겁니다 바보천치가 아니고 이런 공부가 체질이 맞아야 되는 거죠 본과 2학년을 올라가게 되면 본과 1학년과 생활이 비슷하지만 이때부터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자퇴하는 학생들도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본과 3학년, 본과 4학년까지 올라가면 본과 4학년 때는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데 하루에 2시간 정도 자면서 국가고시를 공부해야 된다 버스에서 선 채로 자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이마를 5cm 정도 찢어진 선배가 나올 정도로 의과 공부가 힘들고 국가고시 준비가 힘들다 기숙사에서 의대생들이 많이 있는데 밤에는 공부하다 펑펑 우는 그런 학생들이 나올 정도다 이렇게 의대생이 증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복잡한 어려워지는 인턴 이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남자는 대개 14년에 15년은 돼야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이때가 되면 나이가 대개 35세, 36세 정도가 된다 공부하면서 쓰러진 경우가 참 많은데 주위에서 그냥 의대가 좋다, 의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의대 온 학생들은 대부분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자기가 굳건히 의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의대에 입학하게 되면 대개 본과 3년을 넘기 힘들거나 아니면 국가고시에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따라서 이 학생의 이야기는 이렇게 힘든데 꼭 그렇게 굳게 결심이 없는 사람은 왜 굳이 남들이 그냥 의대 가야 된다고 생각해 의대를 올려고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생각으로 그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본과 이런 과정들을 조국의 딸이 거쳤기 때문에 적성이 맞는 것도 아니고 꼭 의사가 돼야겠다는 구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공부를 거치면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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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